지난주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TV 토론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선 후보 토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일찍 첫 번째 대선 토론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9월에 첫 대선 토론회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6월 27일에 있었죠.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세 차례 후보가 토론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차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가?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토론에 대가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앞서고 있는 추세를 굳히는 식으로 이번에 6월 27일 첫 번째 대선 토론회에서 승리를 굳히는 기회로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건강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다시 4년을 과연 미국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일찍 첫 번째 대선 토론회를 해서 내가 아직 정정하다. 정신이 맑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 완전히 참사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문장을 잊지 못하고 주제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유권자 측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대선 승리라는 당의 목표를 훼손하는 식으로 이를 끌고 왔다. 이런 내부의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원과 상원의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쇄한 믿음이 가지 않는 바이든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지를 보낸다면 내가 하원으로 당선, 의원으로 당선되고 내가 상원의원 당선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1952년이었고 1972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제3의 후보를 옹립한 경우도 있고 52년에, 72년에 헌프리 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네 분이 있을 때는 민주당이 항상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녹취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영상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저 영상만 보면 믿음이 가죠. 저 영상만 보면...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이번에 있었던 TV 토론도 함께 좀 고려를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 거치 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딸하고 부인 질 바이든 여사만이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친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설득을 할 수 없는가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두 전직 대통령과 친하긴 하지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 후보로 같이 일했던 바라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를 지원하지 않고 힐라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지를 표명했고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도 자기 부인인 힐라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고 또 2020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출마했을 때도 이 전직 대통령들이 바이든이 과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가졌고 또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현직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을 때도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자신 그리고 지일 바이든 여사도 그렇게 민주당 내의 유력 인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우리의 판단이 맞았고 앞으로도 맞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붙었을 때는 TV토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때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 때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할 때 말도 끊고 소리도 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선 룰이 바뀌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새로운 룰이 트럼프 후보가 점잖구나 똑똑하게 얘기하는구나 예의도 지키는구나 대통령감이라는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유리한 식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음 대선 토론회가 9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의 소셜미디아에 바이든 후보가 실수한 것, 기력이 없는 것만 돌아다닐 텐데 그것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큰 고민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미국 개선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